자 작물보호제일거주는 비록파리 요거 옵션이죠 옵션 그룹사원 나육이에요 인가루 전문약제 이게 잘 들어요 인정합니다 디페노프나졸 페리오페논 성분함량은 5%랑 10% 합쳐서 15%죠 업자든 농민이든 사용을 해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요게 그나마 좀 잘되는 케이스입니다 요거 보면은 피로페논을 미분류 해놨네요 디페노프나졸 근본적으로 이게 사 사쪽의 약이 효과는 좋아 근데 살짝 좀 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고추 딸기 멜론 흰가루 덩굴 마름병 이렇게 되어있죠 포도에도 되어있네 자 한마리 10cc 열발용이겠죠 수확삼일 자 이런식으로 사용방법은 얼추 다 하실거고 특징 특징은 트리아졸계 디페노코나졸과 벤조일피리딩계 피로페논 혼합제이다 흰가루 살균제로 저항성이 발현된 포장에 효과가 좋고 침투위해성과 침달성으로 약재가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흰가루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 농양은 잔여성이 있어 안정적으로 약혈을 발휘한다 자 내성균 출혈 방지하기 위하여 지나친 연령을 피하시고 다른 약재가 교대로 살포하세요 이렇게 적혀있죠 교대로 살포하세요 뭐든지 잘된다고 그만치면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